아침에 콤프레스트지 콤프레스트지 안녕하세요 메리나이스 문재수석입니다 어제 샀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운동이지 이제 운동장 가볼까 살짝 빨래 저번에 노란색을 입어서 노란색 주택 합시다 준비 다 했으니까 운동 갑시다 오늘 카즈미에서 뭐 줘서 그거 촬영해야 돼 운동 나가기 전에 부가운동 하러 가야지 사우나 공사하는데 내가 지금 다 빼와야 돼 지금요? 나중에 넌 왜 이렇게 빨리 가? 바꼈네 비 좀 많이 온다 인진이는 작년에 부지런 안 했는데 하하하하 작년에 더 부지런했잖아 역시 배관장 하하하하 역시 부지런해 그 이름 사비 저번에도 찍었지 딱 머리 세팅하고 왔는데 아무도 없네 재우는 뭐 항상 있으니까 재우 빼고 아무도 없네 운동해야지 어떻게 해? 어이 벚꽃남자 너 불꽃남자라고 알아? 어 모르지 우리 팀이 정재웅이라고 재웅이 알아? 재웅이라고 걔가 불꽃남자였는데 나는 벚꽃남자야 어 뭐야 베리나이스가 오늘 등장하나 어 그럼 너도 오랜만이네 너도 오랜만에 출연하지 하하하하 왜 부끄러워해 오랜만에 등장 좀 해봤어 내향적이면서 베리나이스에서는 내향적이죠 그치? 카메라 앞에서는 내향적이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크다 크네 응 응 야 씨 기아 나와라 내꺼다 들어가지마라 여기 세 명까지 놓을 수 있겠다 어 이거 세 명 두울꺼 어? 이거 세 명 두울꺼 그니까 제꺼같은데 맞아 연시출발 아니야? 맞아 촬영을 빨리 한복유자에 앉고 응 유자랑 하나 더 형이 형은 그냥 앉아서 그냥 대충 그냥 느낌만 나지 이게 전리가 안되 저트세팅형 그냥 사진하고 응 비할라봐 딱 하중에서 청룡이랑 기희랑 저랑 이렇게 협찬해줬어요 캠핑을 좋아해갖고 쓰라고 근데 기희는 뭐야? 아 이거 의자 의자? 어 어 의자 의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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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이퍼 저금 뚫어 스트라이퍼 Simply 서라이퍼 아 서라이퍼 유튜브 정기 둘 셋 하나 둘 이송님께서 눈을 까붜서 아 야 눈 떠나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프리로브야 하나 재밌게 하고싶은대로 안녕하세요 촬영하자 일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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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야되 됐습니다 운동 끝 급하게 운동 나가라 찍지도 못했어 운동 간다고 대관장 랜투맨 보험하다가 좀 해야겠다 난 이게 왜 이렇게 좋냐 이거만 있으면 돼 30만원짜리 돼요 이게? 20만원이요 이게 20만원이요 우와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잡을까? 들었어 다시 가보자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런지 같은거 런지 하는건데 이 무릎에 무리가 안돼 쿠션 때문에 너무 좋아 우와 김태환을 메이트를 이걸 어떻게 들어? 장난 아니야? 비교를 그냥 타고 나 뒤져 어떻게 들어가 이건 왜 찍어 또 이건 몇 킬로야? 120킬로? 2 2 3 4 5 3 이거 옆에 있는거 다 뺀고 나 한 20킬로만 들고 차를 넘어 105 130 한 130킬로야 해봐 일단 들어와 봐 맨날 들어가 안돼 안돼 닫혀 아니 국가입부가야 되는데 닫혀 처리 나 축하를 축하해 축하하는거 맞지? 축하하잖아 지금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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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닫혀 무리해 무리해 무리시키면 안돼 맨날 아침마다 하는거 해 아 그래? 130킬로야 130킬로 하나 둘 셋 축하해 왜 안들어 들어주라고? 네가 들어야지 왜 여기 들어야지 하나 둘 셋 틀리잖아 와 안들려 이렇게? 안들리지 형 2개씩 이렇게 더 할 수 있는데 2개만 도와줘 호구아 형 죽어 빨리 도와줘 빨리 도와줘 도와줘 야씨 들어와 백성지 영남빼다 니거 있어 어? 끝났어? 끝났어? 제가 게임 되기 많이 하면 안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엄청 열심히 하길래 진짜 밥 먹고 왔어 밥 먹고 와서 짐 챙겨야 돼요 여기 공사한대 그래서 내 짐 다 챙겨야 돼 여기 저기 승현이 축하와도 승현이가 가지래요 여기 네 개 다섯 개 저기 하나 더 있지 여기 짐 챙기고 방으로 갑시다 아 이제 집에 올 준비 다 했네 집에 가야지 그 밑에서 갖고 온 거 축하 정리 좀 했는데 안 신는 게 너무 많아 이 중에 몇 개밖에 안 신어요 다 받은 거야 산 것도 있고 집에 갑시다 카즈미에서 이거 줬어요 이거 폴대 폴대 넣는 거 이거랑 저 뒤에 숨었다 텐트 언더치 텐트 집 도착 이제 오늘 끝내야겠다 벨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마지막으로 너 보여주면서 끝낼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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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이씨 왜 이렇게 생각 아 맞다 깜빡했네 우리 연우 연우 연우? 연우 아버님 연우 저번에 제 유니폼을 입고 와서 제가 장갑을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싸인해서 드렸는데 이제 베리 간식 베리 수제 간식 베리 거랑 사미 거 3위는 엊그저께 전달해줬고 베리 거 여기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베리 간식 왔으니까 하나 먹어야지 수제 간식이야 되기만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 베리가 요즘 살이 쪄서 하나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 이거 편지에 써있잖아 용돈 모아서 샀대 맞아 어린이 편인데 용돈 모아서 베리랑 3위 거 수제 간식을 사줬어요 아유 너무 고맙네 베리 일로 베리 일로 앉아서 먹자 베리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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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우 오빠지 얘한테 응 연우 오빠가 주는 거야 기다려 기다려 냄새 맡고 기다려 고마워 맛있어? 꼭꼭 잘 씹어 먹네 그러게 아이고 잘 씹어 먹는다 응 이야 마지막 아이고 베리야 연우 오빠 잘 먹었어요 해 또 먹고 싶나봐 또 저기 찾아보겠어 응 끝 끝 다시 pa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